으 여러분들 요거 잠깐만 오늘 오거릴 장기 표선이 앞에 매직봉이 있고 올라가면 이사 까지 거든요 요거 요거 지금 해보실 분들 진입 가능합니다 시가해보고 나지 않났는데 요거 지금 갭떠서 이제 눌림 자리 거든요 해보실 분들 바로 진입 가능해요 자 분봉 오늘 짧은 손절 자꾸 하실 분들은 요 뭐 이천 얼마입니까 이게 2080원 정도 자꾸 하시면 되겠고 일봉으로 봐도 좀 공구리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거든요 일봉상으로는 뭐 조금 여유있게 보실 분들은 2050원 여기까지 좀 보셔도 되는데 조일알미늄 해보실 분들 지금부터 진입 가능합니다 조일알미늄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나 있다 바로 바로 그냥 4% 4% 이상 나온다 어 가다미님 축하드립니다 3분 지났다 3분 일봉 좋은 자리에서 스윙도 되는 자리에서 오늘 10개 복 나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다 말씀드렸던 종목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박스권 들어 올렸어요 이 박스권을 들어 올리면 원래 이 박스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 박스권을 뚫었단 말이에요 448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박스 한 파동이 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448을 넘어서 여기까지 한 26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 요 때부터 드렸던 건데 거래터진 은봉을 잡아줘요 1봉 상에서 체크 하셔야겠지 그러면 여기 이 거래터진 은봉의 꼬리가 여기 매물대를 찌른 거란 말이에요 여기 매물대가 얼추 소화가 됐으니까 올라간다 다음 매물대를 향해서 가겠구나 자 아스플로가 거래터진 은봉 잡습니다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세우 글로벌이다 와 잠깐만 여러분 세우 글로벌이 오늘 병곡이 잘 쓰네요 어 애가 이제 뭐 매직봉 만들고 꼬리 달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에 애가 꼬리 달고 빠지잖아 그러면은 하면 돼요 어 기다렸다가 오늘 뭐 쫙 여기를 뛰어 넘어 주는 영이 나올지 꼬리 달고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병곡이 강하게 쓰는구나 만약에 애가 이제 오늘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요 자리가 이제 다음 눌림 자리가 될 거고 오늘 꼬리를 달고 빠진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추격하실 이유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빛으로 셀도 스윙 되겠는데요 자 아직 흐름을 바꿔주진 못했고요 내려가는 흐름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장기 봉선 위에 안착했고 지금 저점 부점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이 우상향 흐름의 하단부 자리고 그러면 여기만 딱 이탈 안하면 되죠 17,200원 손절 짧네요 손절 짧고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다 올라가면은 한 10% 10% 이상 먹을 자리 있고 애도 스윙 가능하겠네요 신규 상장주 APR입니다 뭐 나왔어요? 삼적봉 나왔어요 21만 7,500원 한 8%네요 2분할 들어가면 되겠지 해보실 분들 신규 상장주 많이 빠졌고요 이제 변곡이 섰습니다 삼적봉 여기서도 삼적봉이 한번 섰는데 올라갔때 이제 애는 깨진거고 깨지고 나서 다시 그만큼 대충으로 좀 빠진 모습 내려가고 다시 삼적봉이니까 21만 7,500원 손절 잡고 하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흐름 살짝 뚫고 나오죠 손절 딱 잡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입니까? 1차적으로 27만 8,250원 17% 정도 올라갈 자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부터 해볼 수 있습니다 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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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